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짜잔! 우와! 이게 뭐야? 뭐야? 이게 왜 와서 되지? 자, 이거 안 돼 봐. 책에 냄새가 난다. 아주 그냥. 책 같아. 책 같아. 책 같아. 뭔지 너희들이 궁금하지? 책 같아. 오늘의 실험 도구야. 책 같은데, 책. 뭐야? 이게 어디잖아. 난 로빈 스쿠오스 봐야지. 자, 봐봐. 이 책이 뭐야? 인기가요, 7080. 이거 진짜 언제 끝 책이냐? 이거 진짜 오래된 책인데? 이거 알아, 이거? 희연아. 밤 안개가 가득히. 개명 없죠, 그거는. 이건 진짜 아빠보다도 더 오래된. 보고 싶은 얼굴.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. 이거 알아? 아니, 이상해. 이거 진짜 너무 오래된 노래다. 자,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과학 실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. 어떻게 알려줘? 이거는 노래인데. 자, 봐봐. 희연아, 봐봐. 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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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이거, 이거를 떼려고 해봐. 이거 안 떼줘? 안 떼주지. 자, 이거. 나 혼자 해볼게. 혼자 해볼게. 떼줘, 떼줘. 왜 안 떼? 왜 안 떼? 못 떼지. 마술이지? 어? 이게 마술이냐고? 무슨 이상한 가루 뿌렸지. 안 뿌렸으면 무슨 가루 뿌렸지. 이게, 이게 왜 이거 안 떼주는지 알아요? 마찰, 마찰. 이 책 한, 한 장, 한 장, 한 장, 한 장, 한 장 사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종이 한 장은 가볍고 약하지만 이 전체 종이와 종이 사이의 접착면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힘이 얼마나 멋질 수 있을 것 같아, 이 큰 거 하나가? 재밌다. 코끼리. 코끼리? 한 5톤, 5톤 정도. 코끼리 맞잖아. 코끼리 5톤 안 되지. 코끼리보다 더 큰 거지. 그 정도를 박힌 힘이 있는 거야. 엄청난 거지. 우리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... 이것도 한번 해볼까? 출구생활. 누가 와? 과학사랑자, 과학사랑자 갖다 줘. 바람 불쌍는데 바람! 각자가 너무 작아서 다 안 들어가나 보니까. 자, 놔봐. 짜잔! 힘을 받을 수 있는. 천둥의 힘. 아무런 표정이 편하고. 뽑은 다음에. 종이 때문에. 아우. 된다, 이제. 이제야 된다, 이제. 완벽하지 않았어. 이야, 돌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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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걸로 아주 재미있는 걸 할 거야. 아따, 안 돼. 자, 이걸 아까처럼. 자, 이걸로. 됐다. 자, 우리 히에리, 유에리, 베데리의 몸무게를 일단 재보기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베데리. 베데리는. 18kg. 자, 18kg. 이거 잡아봐, 이거. 두 손으로. 잡았어? 꽉 잡아. 꽉 잡아. 하나, 둘, 셋. 와, 서울래. 와, 서울래. 와, 서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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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야, 서울래. 됐어, 됐어? 올라왔어, 베데리. 올라왔어? 아빠, 나 못 내게 재볼게. 너 오면 재봐. 자, 아빠 18kg 성공. 자, 재봐. 자. 와, 서울래. 와, 서울래. 너무 무거워서 모르겠지. 베데리는 20kg. 히에리, 유에리 26kg. 자. 하이, 됐다. 하나. 꽉 잡아. 하나, 둘, 넷. 들었지? 들었어. 들었어. 야, 이거 색 절대 안 떨어지지? 다음 히에리, 히에리. 누굴 위한 실험인가? 히에리. 히에리. 35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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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거워. 혜연아, 너 다리 좀 들어야 될 거야. 자. 됐어, 됐어? 응. 들었어? 하나. 둘. 셋. 오우야. 셋. 잠깐만, 잠깐만. 하나, 둘. 왜 안 받아? 이게 마찰료를 이렇게 힘이 센 거야. 이거 엄마 불러오는 거야. 이거 마찰료로는 되는데 아빠 힘이 안 돼.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. 이 마찰료리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? 근데 이거 지금 아빠의 힘만으로는 이게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모르잖아. 그치? 그래가지고 이 제작진과 함께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자. 제작진과 줄다리기. 제작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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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. 자, 앉아. 앉아 앉아. 자 자, 우리 작가. 자, 우리 작가님들 대 히엘, 유엘, 베델, 아빠,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자, 베델이 과거 한 마디, 이길 수 있습니까? 네! 유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? 네! 히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? 네! 자, 우리 작가님! 나한테! 자, 앉아! 앉아, 앉아! 앉아, 앉아! 앉아서! 아예 앉은 거 아니야!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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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무릎으로! 자, 준비! 시발 시작해주세요! 준비! 자, 당겨! 자, 당겨!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! 아, 저긴, 저긴 어른만 태리! 매달리다! 매달리다! 매달리고 있잖아! 아빠가 힘이 쎄서! 오빠가 지금 매달리면 더 무거워진다! 하나, 둘, 하나, 둘! 자, 알았어? 아니, 아니, 길 것 같았어! 왜냐면, 왜냐면 이모랑 삼촌들이 힘이 세 보였어! 특히 작가 이모가 제일 힘이 세 보였어! 우리 팀이 너무 많아서 나는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았다! months ahead!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았는데, 아빠가 뚱뚱만 힘을 세니까! shuttleImage 안 돼! 안 돼! 안에 있는 적een 이ides 호응자 안 돼! 안 돼! 3 2 3 2 이겼다 역시 뚱뚱한 아빠는 이게 더 잘한다 마찬이 욕재고 아무리 계집이 없어 아직 다지면 아직 다지면 역시 뚱뚱한 아빠 하나가 최고야. 이거 힘이 세구나.